드보라의 찬송 드보라의 찬송, 이 5장의 내용은 앞장 4장의 내용을 모르고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4장에 보면 드보라는 어제 말씀을 요약하는데요 바락을 하나님의 어떤 군단장으로 이스라엘의 군사의 군단장으로 세우면서 말씀에 따라 명령을 하는데 시스라엘의 군대를 손에 넣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군대가 역사학적으로 봤을 때 정말 만만치 않은 군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900대 철병거, 요즘 전쟁터에도 보병들이 있는 가운데 한 대의 탱크가만 나오더라도 전쟁의 어떤 판도가 바뀌는 것을 보면 이 900대 철병거라는 이 당시에 과학과 기술력의 최고의 정점을 가진 이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철병거를 상대로 이스라엘의 두 지파만이 싸우러 가는데요 만명이 타볼산에 주둔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와 그 아래편에 기손에 말라버린 강에서 900대의 철병거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나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원래라면 철병거가 경사진 산으로 올라오게 해서 자기들이 기다려서 거기서 싸우는 게 그나마 말들의 힘을 앗싸가고 그리고 경사를 이용해서 싸울 수 있었는데 하느님의 명령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인해서 순종을 했을 때 바락과 드보라의 군사가 밑으로 내려가서 그 말라버린 강이 갑자기 하느님의 보내신 폭으로 인해서 물이 많아지고 다음에 상대방 진영에서는 혼란이 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느님께서 전적으로 승리를 거두신 그러한 전쟁을 보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기적적으로 이끄신 전쟁에 이스라엘은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따놓은 단상 이렇게 이미 이겨놓으신 하느님의 전쟁 이미 예비하신 하느님의 승리에 오늘 드보라의 찬양은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고 또 자신이 어떻게 나서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어가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저희들이 읽은 4구절은 이 승리에 참여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지파를 약간 지적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15자로 보면 루벤이 시내가에 큰 결심을 했다고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결심을 했더라도 앉아서 피리를 불고 있다는 드보라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심만 했지만 생각은 했지만 탁상공론에 참여를 했지만 전쟁에는 직접 행동으로서 참여하지 않았던 루벤 지파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적인 어떤 탁상공론에 빠져서 행위가 없는 사람 행위가 없는 신앙의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그래서 이미 그 내용의 어떤 바탕을 알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히려 목회자보다 많은 설교를 들어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신학적으로 적용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지만 하지만 그 설교의 내용을 실천하지 않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생각만 앞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지상명령에 참여할지 말지에 대해서 의논을 하다가 생각을 하다가 신학적인 바탕을 잡다가 루벤 지파와 같이 수치를 당하지 마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희들은 전쟁에 참여해야 되고 어떤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떠나서 결심을 했을 때는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교훈을 드보라의 노래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17절에 보면 길르앗은 요단간 동쪽이 있었는데요 강의 서쪽에 있는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20년간의 시설의 핍박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강 건너편의 일들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피부에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남의 일로 여겼습니다 참 불행한 것은 이 길르앗도 같은 하느님의 언약 공동체였는데 같은 언약 공동체가 함락됨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제가 영혼권에게 설교할 때는 정말 영혼권의 형제와 자매들이 KM의 이슈들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KM에서 당면한 어려움들을 자기의 피부로 와닿게 생각하고 있는지 같은 언약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도 그것을 모르고 있는 영혼권의 모습이 때로는 있습니다 그리고 KM에게도 가끔 물어보고 싶은 질문 같은 교회 언약 공동체인데 같은 교회 안에 있지만 DC 캠퍼스의 어떤 어려움이나 서러움들 영혼권들의 어떤 고민들 그리고 다음 세대의 어떤 고민들이 나의 피부로 와닿아서 같은 언약 공동체를 위해서 싸우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함께 그 짐을 짊어져 나가고 있는 정말 참된 언약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갖추고 있냐는 것입니다 드보라의 노래를 봤을 때는 같은 언약 공동체이지만 자신의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자신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그 자세를 오늘의 노래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17절에 보면 단은 단지판은 지중해를 끼고 있기 때문에 무역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배에 머무르고 있다고 드보라가 지적하고 있고요 또 아셀은 해변에 앉아서 거주하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자기의 생업과 자기의 일이 바빠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 청년들이 직장이 안정되거나 결혼을 한 후에 혹은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교회를 섬기겠다고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약속하는지 모릅니다 아픈 양심을 달래가면서 여러분 저희들은 복음을 늘 전해야 합니다 언제나 교회의 일들에 참여를 해야 되고 언제나 나의 언약 공동체를 내가 섬길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드보라의 칭찬을 얻는 것은 스블론과 납달리라는 정말 역량이 부족한 두 부족에게 그들은 죽음을 무릎으로 그는 죽음을 무릎쓰고 헌신하여서 전쟁에 참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승리여서 이들의 어떤 위험부담이나 리스크는 별로 없었지만 이들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남고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칭찬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승리가 이미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알아야 할 것은 저희들이 전쟁에 참여할 때 즉 교회의 어떤 역사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를 할 때는 이미 얻어놓으신 승리 이미 예수의 피값으로 지불된 승리를 우리가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없는 헌신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을 무조건 듣게 될 헌신이란 것을 기억을 할 때 참여할 수 있는 힘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요? 적용을 보면 어떻게 굉장히 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알아야 할 가장 1차원적인 원리는 승패 중에 승리가 이미 확정된 싸움으로 하나님께서 초대를 하시기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 확신이 1차원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신 승리이지만 그에 참여한 사람의 입에서는 찬양이 나오고 그리고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수치를 당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나아갔을 때 이 말씀이 그저 쉽게 적용이 안 되는 것은 아무리 전쟁에 승리를 해서 가난의 어떤 통치를 벗어 던져도 혹은 이스라엘의 외압을 행하고 있는 그 이방 백성들을 아무리 물리치더라도 사사의 어떤 사세기 시대의 공통점을 보면 그들이 누리고 있던 평안과 안정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갈수록 줄어듭니다 갈수록 사사의 통치 기간이 짧아집니다 이것을 신명기적 순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신명기에 나타난 저주가 계속 반복되면서 하느님께서 구해주시고 이스라엘은 나중에 등을 쥐고 평안을 누린 지 얼마 뒤에 하느님을 등지고 난 뒤에 하느님께서 또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다른 이방 백성을 보내서 또 하느님의 백성을 강압적으로 대하고 그리고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면서 시세라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고 또 에돔이나 혹은 모합이나 가난도 아니고 미디안도 아니고 아몬족속도 아니고 앞으로 올 팔레스틴이 이 참된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위대한 사사를 통해서 아무리 위대한 구원을 베풀어도 아무리 안정을 누리게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등져버리는 죄가 거시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소시적인 문제는 당장 우리가 싸워서 이 가난을 벗어던져야 되고 이겨야 하지만 900대의 철병거가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 가장 큰 독약은 가장 큰 문제는 내 안에 내재된 내재하고 있는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외압은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시선을 봤을 때는 우리 외압이 이 백성들이 문제지만 큰 근임으로 봤을 때 하느님께서 보실 때는 이 백성들은 하느님께서 손만 피시면 거두어 가실 수 있는 그러한 장애물들입니다 그런데 참된 문제는 우리의 속에 있는 죄성의 문제가 사사기 전체적인 어떤 안목을 봤을 때 우리의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적은 가난과 시세라 장군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성경 해석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압이 문제고 시세라 장군이 문제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게 되냐면 내가 드보로와 내가 발악이 되어서 열심히 믿음으로 싸우자 그렇게 교훈을 가르칠 수 있고 다음에 참여하지 않은 교인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인은 교회를 성기지 않는 교인은 루벤이나 단지파에게 회개하라 수치스럽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회개를 할 수 있는 거리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갔을 때 더 정확한 성경 해석은 이스라엘의 문제가 가난이 아니라 시세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성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는 바로 내가 문제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할 때마다 잠들어 있고 사탄에게 당했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혹은 탁상공로를 일삼다가 혹은 내 생업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뜻을 매일 놓쳐버리고 동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기와 방법을 놓쳐버린 나의 모습이 바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는 드보락 아니고 나는 바락이 아니고 혹은 나는 시세라의 머리에 그 못을 박은 그 여인이 아니라 정확한 해석은 내가 루벤이고 내가 길러하시고 내가 단이고 내가 아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믿음으로 싸운 드보란 누구죠? 내가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승리의 모습이고요 오늘 본문은 철병과 900대 보다 무서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극복하실 예수님의 노래가 드보라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알 수 있습니다 남들을 정지하면서 너 왜 교회에 안 나와? 너 왜 열심히 성기지 않아? 너 왜 영어권의 상황을 몰라? 너 왜 한국어권에 동참하지 않니? 그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에 매일 합당하게 동참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죄인의 자세가 여기서 나오고 예수님의 승리가 참된 승리처럼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공짜로 얻은 승리가 내게 확신을 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외로이 싸우신 그 싸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전에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은 다 잠들어 있습니다 죄와 죽음과의 이 우주적인 전쟁에서 시세라라도 아니고 로마도 아니고 어떤 다른 민족이 아니라 죄와 죽음과의 우주적인 전쟁에서 예수님을 돕고 조력할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다 자기 한계 때문에 자기의 졸림 때문에 자기의 무지함 때문에 자기의 죄성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전쟁에 참여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 십자가를 쥐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외로운 싸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두가 단지판처럼 루벤지판처럼 길라처럼 나의 생업 때문에 나의 무지함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는 불가능했던 죽음과의 싸움을 홀로 승리하셨습니다 홀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사사시대 때의 승리는 잠깐 어떤 이방 백성으로부터의 안식을 허락했지만 예수님의 승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안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영원한 싸움이 지속되지 않고 이제는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어떤 죄성을 스스로 내포하고 있는 사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공짜로 얻은 이 승리가 가장 값진 승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세라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지판은 수치를 당했지만 죄와 사단의 권세를 짓밟는 그 전쟁은 우리가 동참하지 않아도 헌신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보혈로 쟁취하신 승리를 우리는 순전한 믿음으로 공짜로 얻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게시피 시설이 48주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죽음을 무릅쓰고 오늘 스블론과 납달리 이 지파들처럼 죽음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겨오신 수많은 기도의 무릎과 그리고 수많은 성김의 손길들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수고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피와 눈물 위에 이 교회에 많은 기둥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 모든 헌신과 그 모든 노력들이 아름답게 기억되실 것이고 그리고 상급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교회를 지켜온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고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KCPC의 모든 성노님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묶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값없이 공짜로 그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더더욱 안심이 되는 것은 이제 KCPC 49주년부터 이후로 수백년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지키는 것이 더더욱 안심이 됩니다 뭐냐면 앞으로 50년 동안 KCPC의 미래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잘남, 우리의 참여, 우리의 노력, 우리의 전략이 아니라 이미 쟁취한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 교회의 미래를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하느님의 때와 방법을 놓쳐버리는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도 그래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승리가 그만큼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카테고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동참하여서 영원히 안식하게 되고 KCPC의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